1번엔 B 2번엔 D 3번엔 C 그리고 4번에는 A 내 소신대로 답을 적어 결과는 몰라 그냥 내껄 적어 34대 편입생 내 데스라고 해 또 다른 이름은 권기훈 34대 한국 힙합 편입생이 나의 신봉 3월 2일 다시 책가방 맨 처음에 기분 많아서 반가워 이제 우리 친구 간소하게 하얀 무지티 스냅피 검은 펜 나 못해 신앙이라 십자가 목걸이 처음이라서 아직 어색하겠지만 들을수록 또 귀에 차 감기는 내 목소리 난 부드럽고 온화 한편이라서 초면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보라는 해동 선비 같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외모 행동 이게 나의 태도 요즘 신인들은 손에 가리나 창이나 토끼들고 눈 뒤집고 미친 놈으로 대비 수많은 힙합 전사 둘 중에서 나만 힙합 전사 한우위 패러다이스 집을 사는 거야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나는 아는 거야 모두 다 탐을 내지 화려한 것부터 난 페퍼로서 당연한 것부터 그래서 확실히 난 말할 수 있어 이런 건 확실히 나만 알 수 있어 1번엔 B, I'm so beautiful 2번엔 D, still dreaming 3번엔 C, let's celebrate 그리고 4번에는 A, all day 답을 적은 어찌 1번에는 beautiful 2번에는 나를 뭉클하게 하는 단어 dream 3번에는 celebrate, 4번에는 all day 30살의 편입생 test, I'm something else 들이 가라는 길로 봐 물이 달려봐 두 답은 없는데 모두 다 순진한 걸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보면 숨이 막혀와 내 삶은 내가 직접 연출하는 유일한 영화 내가 맞출 거야 카메라 구도 내 편집할 순 없어 아무도 이게 내가 랩을 하는 이유 편입생은 겸손한 내 맘가짐의 비유 약 6강시 변치 않는 정글의 법칙 치열한 경쟁과 정치 여기 래퍼들은 거의 다 미쳤지 그들에게 밀린 몇몇은 꿈을 접지 노력에 따라 꿈은 현실이 돼 입술만 나불거리다가는 솜은 병신이 돼 그게 내가 되지 않게 또 나의 젊은 날의 꿈들이 환상이 되지 않게 난 절실히 해 998 또 999 첫 번째 비상을 위한 천번째 날겠지 이 날이 올 거라고 말했지 Sky's the limit 빛은 날 시간 하늘이 내 한계치 이 음악은 내 리듬 뭔가 홀린 기분 이 비트 위로 자꾸만 더 커지는 내 리듬 이 노래는 내 백부작의 일부란 늘 준비 돼 꼭 기회를 기다릴 법 1번엔 B I'm so beautiful 2번엔 D still dreaming 3번엔 C let's celebrate 그리고 4번에는 A all day 는 답을 적은 어찌 1번에는 beautiful 2번에는 나를 뭉클하게 하는 단어 dream 3번에는 celebrate 4번에는 all day 서른 살의 편입생 I'm something else 1번엔 B 2번엔 D 3번엔 C 그리고 4번에는 A all day 4번엔 D 3번엔 A all day 3번엔 A all day I'm something else 한글자막 by 한효정